파라티치가 토트넘 온 이후 세리의 영입선수, 볼린이 인대 로메로 790억, 쿨루셉스키 430억, 벤탄쿠르 275억, 무독이 260억, 이타리오 290억, 드라구신 430억 와 알짜들만 빼왔네 각각티치 유명한 디렉터는 다 이유가 있다. 이 정도면 레알 세리의 박사급인 드라구신 이런 돈으로 온 날 로메로는 부상 복귀를 준비했다. 세계 최첨만 뛰지도 않고 인기에서 원격지견 햄스트링 전문의 라노 드라구신 로메로 긴장 달아보네 끄 끄 끄 들어그신 끄 끄 불 켜진 수탁을 가리키는 베르너. 한 팬은 말한다. 벌써 놓쳤다. 다른 팬은 말한다. 당연히 인노췄대 손가락 위치 바라 크크크 골대 밖으로 차겠다는 복선인가? 다시는 김민주의 우파, 우파 덜이 흩은 논쟁을 보고 싶지 않다. 우리의 적은 에릭타이어뿐이다. 현명한 청년 존나 너무하네 십새끼들 개축